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않으니? 일단 옛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구체적인 얘기인데 나올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신이라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죠? 칼 쓰고 창순대들, 싸움 잘 안 해드립니다. 얘네들은 무식하다고 무신 당하는 무신들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기준부터 라이비 쩔죠. 그래서 무식하다고 무신 당하는 무신들. 이런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고려의 장보들을 몇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문반 출신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란과 싸움에 있었던 서희 아저씨 말 잘했던 아저씨죠? 문반입니다. 그리고 비주대첩했던 아저씨 강감찬 역시 문반입니다. 그리고 연신정보를 했을 때 총사령관 문반, 문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유명한 장보들은 다 문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선발제도 배웠습니다. 과거제도 배웠죠? 거기에 묵과 있었니? 없었죠. 고려시대의 과거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묵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군들은 왜 저어서 나오냐? 그냥 군인들 중에서 힘세는 데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멍청해서, 멍청하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덜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하는 애들이 무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는 달라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순신 장군 아저씨, 과거시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아저씨입니다. 과거시험 어렸습니다. 무반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팔쏘기, 말타기 등 여러가지 무술 이외에도 유교 경전이라든지 병서 같은 것들을 다 시험 보는게 조선시대 과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신들보다는 한단히 아래로 취업받던 것이 무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것이 무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신정변 스토리, 일단 더욱 충분한 아저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의 중심은 무리기도 한데요. 이 아저씨, 수염이 굉장히 멋졌대요.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꼬라이가 있었습니다. 이녀는 김돈중이라고 합니다. 20대의 청년인데요. 얘가 문신입니다. 정중부의 수염이 굉장히 기분 나빴대요. 아니, 저 사실 무신 주제에 멋진 수염을 기른다. 맘에 안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제 귀신을 쫓는 행사가 밤에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행사 때 정중부의 수염에다가 수염이 불 터졌습니다. 정중부는 깜짝 놀라서 이따 수염에 붙은 불을 꺾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수염에 불을 붙인 놈을 찾아서 싸내기를 날렸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때린 다음에 때린 상황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맞은 사람이 누구였냐. 김돈중이라는 20대의 젊은 문신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왜 이렇게 개념 없는 짓을 했을까. 아버지가 벌력자여서 그렇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문신입니다. 그 당시 최고 벌력자죠. 자, 얘는 그러면 뭘 믿고 예수에 물을 붙였을까. 아빠. 아빠는 믿었겠죠. 그럼 얘는 맞았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떤 패턴을 보이니. 아빠한테 고자질 하겠죠. 당장 아빠한테 고자질 하고요. 이제 아빠는 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고합니다. 대하 감히 무신이 문신에 뺨을 때렸습니다. 벌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왕도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지 뻔히 보이죠. 그래서 왕은 이제 중대안을 내놓습니다. 무신이 문신에 뺨을 때린 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젊은 문신이 나이든 무신에 수염을 태운 것도 잘못한 일이니 이거 우리 비긴 걸로 하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넘어갑니다. 사실 없었던 일이 아니죠. 분명히 잘못한 놈은 이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부의 불만은 점점 쌓여왔고 이런 식으로 차별받았던 것이 그 당시 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부식과 신부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시도는 이미 요청에 서경천도 운동 때 좌절을 낸 바 있습니다. 왕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정치 관련돼서는 자기 의견이 거의 먹히진 않아요. 문벌 비중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은 메탈 공개가 옵니다. 어차피 나는 권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 밖에 없다. 에이 놀겠다.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 술 마시고 놀러다니는 것이 그 당시 왕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놀러가잖아. 적어도 왕이 놀러가는데 혼자 출발 출발하지 않겠지. 신하들 왈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왈으로 데리고 가서 노는데 왕이 노는데 그래도 뭔가 있는 곳에서 놀아야겠지. 적어도 건물 하나 정도는 세워줘야지 좀 몰아줬다 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 누가 지었을까? 그 동네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었겠지요? 백성들은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행차가 지나간다고 왕이 지나가십니다. 무게를 죽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테 짱토를 던집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날라오는 짱토를 누가 막을까? 무신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신들이 힘들게 막아가면서 행차하는 데까지 도달했어요. 도달하면 이제 왕과 무신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무신들은 뭐하고 있을까?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노는데 못 깁니다. 왜? 얘네들이 죽어 놓여서 놀 때 뭐라고 노냐면 시를 찍으면서 놓거든요. 기억나시죠? 시 못 지어요. 안겨줍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되어 갔던 것들이 무신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놀러가던 길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놀러가고 있었는데요. 행차를 하다가 왕이 힘들다고 쉬어가죠. 그리고 쉬어가는 동안 심심하다고 무신들한테 이종격투기를 시킵니다. 이런 이종격투기는 아니고요. 수박히라고 불리는 오늘나라 태권도의 프리스비스탄 무술이 있습니다. 무술대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대결들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인 승리자 젊은 무신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무신들이 심심했는지 갑자기 이 무승자와 무신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자임하시던 60대 이소옹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는 꽤 한가닥 하셨지만 나이가 많이 쓰셨죠. 60대입니다. 이 둘을 다 배결시킵니다. 어떻게 됐겠니? 한방 갖고 나가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이소옹 장군한테 갑자기 또다시 개념 없는 20대의 문신 한례라는 래가 다가가더니 무술도 못하는 너같은 놈이 어떻게 장군이라고 나라의 욕을 벗고 있느냐 라고 해서 바로 쳐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정중부가 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장 칼을 빼가지고 너 어떻게 나이 드신 우리 이소옹 장군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한례를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면서 왕 앞에서 이러시면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중부를 말려서 일단 여기서 하려는 목숨을 건넜지만 이미 정중부는 강을 건넜죠. 칼을 뽑았다라는 거는 나는 문신들한테 불만이 많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전에 상탄도 있었고 어차피 이대로 궁궐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므로 직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호위군대를 세수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고현원의 미래의 뒷귀로 돌아와서 회의시킵니다. 하나는 왕의 행차를 쫄쫄쫄 따라가고 왕의 행차가 독적지에 도착했을 때 양쪽에서 호위에서 눈에 보이는 문신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군대는 궁궐로 돌아와서 궁궐에 남아있던 문신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무신정변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문신들은 대다수가 죽었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문신들 지방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된 것이 무신정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았는데요. 무신들은 처음에 외쳤습니다. 우리는 저 썩어빠진 문신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어났을 뿐이다. 우리가 정치 더 잘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밥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다고 문신들이 타락하긴 했어도 여러가지 정치 좀 하던 앤이게 돼요. 무신들은 오직 싸움만 하던 앤이게 됩니다. 작전지휘도 제대로 안 하던 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하면서 서로 간의 권력 다툼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권력 다툼이 얘기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정중과 이희방이라는 주요 장소들이 서로 간에 같이 권력을 잡습니다. 서로 관리 권력을 사이좋게 나눠먹었는데요. 문제는 이희방이 선빵을 달립니다. 역시 권력을 잡은 때 뭐가 최고다. 왕한테 딸 시집보내는 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왕한테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정중부가 삐친 척합니다. 장군 신방입니다. 전 장군이 권력에 관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딸을 왕한테 시집보내려고 하다니 권력을 잡으실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저는 당신과 권력 싸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희방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정중부의 신방이 그만큼 높았었기 때문에 무신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오히려 불리해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희방이 모르게 뽑힙니다. 장군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딸 시집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중부가 슬쩍 마음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칼을 꺼냅니다. 알았어 장군 미안하오. 하지만 이 일 좀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저쪽에 지금 석양 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걔들 진압이 안된대요. 장군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진압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정중부의 아들과 서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희방이 모아들 따버립니다. 그리면서 이제 정중부가 최초의 무신위권자로 등록하게 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것의 반복이에요. 정중부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뭐 중서문화성, 중천문화성 다 필요 없습니다. 무신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하던 곳에서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사기구할 때 한 줄 나오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요 정책들을 다 결정해버리고 정책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정중부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아들과 서희도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신나게 다른 사람들의 땅을 뺏는다든지 노비를 늘려간다든지 사치스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20대의 청년장군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대승은 분노해서 어느 날 밤에 정중부 집 밤을 넘어 들어갔고 그리고 자고 있는 정중부의 모가지를 따버립니다. 그리고 왕한테 갑니다. 폐하! 영적 정중부는 누웠습니다. 이제 저를 믿으시면 된다. 그러면서 전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경대승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듯 했는데요. 일단 정중부의 주변 세력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걔네들을 다 쫓아버리거나 도망가긴 했었지만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도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신변보호를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대승은 잘나가다가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권력자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번쩍하고 백종의 수위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혜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손잡고 돼지 잡던 백종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장군자리 오른 사람입니다. 사람을 절반으로 접는 게 힘이 워낙 세요. 사람을 허리를 중심으로 절반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접으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허리가 폭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가 누굴 죽여버렸냐면 정중부가 권자에 오르자마자 얘는 문신들과 놀아나도 소각받은 왕이야라면서 왕을 갖다가 경주를 귀양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왕을 살려뒀다가 후안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혜민을 시켜서 야! 힘 좀 순대네! 가서 왕을 좀 죽여버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혜민이 가서 그 왕을 죽여버렸고 그 공로로 정중부 휘하의 장군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중부가 죽임을 당한다면 당연히 지방에 숨어 있었겠죠. 숨어 있었다가 경대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한테 와서 왜요? 이제 조만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굉장히 손쉽게 권력을 잡았는데 플러스 아들들이 미쳐날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약 삭취와 향량에만 관침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혜민은 무슨 시도하느냐 무신집권기의 특징 중의 하나가 다 측미나의 반란이에요. 자, 문물기족 때 발간의 성격은 어땠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이때는 주로 지벤층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런데 무신집권기에는 권력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건 반란 쪽도 안되고 무슨 사건들이 많냐 하측민들, 일반 농민들, 향수부공민들 심지어 노비의 반란까지 일어나는 것이 무신집권기입니다. 아랫사람들의 반란이 대세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보여주세요. 이혜민이 무슨 출신이라고? 백종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이죠. 기존의 권력자들은 원래 권력자예요. 아랫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 보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지금은 뭐냐 내 옆에서 손 잡고 대지 잡고 저 천왕놈이 지배자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나한테서 이것저것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니?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측민들의 반란이 굉장히 많으시되 무신집권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란의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될 계획까지 표혔던 사람이 이혜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란이 진압당하게 되면서 그 꿈은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사치와 향단을 거듭하는 데에 갑자기 용감한 형제가 성장합니다. 최충헌과 최충술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원안으로 이혜민과 원추가 됐습니다. 비문이 뭐냐면요. 이혜민의 아들집 하인이 어느 날 최충술의 집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훔쳐왔대요. 이쁜 새 한 마리를 훔쳐왔대요. 아, 이거 우리 주인님 갖다 좀 좋아하실 거예요.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새를 도둑맞은 것을 알게 된 최충술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새 훔쳐갔다며 새 나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졸라 두들겨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오늘냐? 우리 권력자님의 아들집이다 그러면서 신나게 두들겨 받습니다. 이 일을 비기로 이 형제는 이혜민과 상부자에게 강한 원안을 갖게 되었고 결국 술 마시나 정신없던 이혜민과 아들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얘네들이 죽이고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엔 형제가 권력을 사이좋게 잡았는데요. 최충술과 비슷한 짓을 해요. 자기 딸 갖다 왕한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이 빡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는 것이 최충헌입니다. 그리고 최충헌은 최소한 하나는 잘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싸그리 털어버리고 반란도 싸그리 진압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힘을 갖다 자기 귀 안에 모아서 강력한 권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반이 교정도감이라는 기반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 하나로 모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얘기했었던 전라도 지역의 80%를 시금으로 갖고 있었던 남자.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디네스부에 올라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역대 가장 긴 관직명을 소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관직명의 길이가 스물몇 자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래요. 대통령 겸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겸 외교부 장관 겸 겸 겸 겸 그런 식으로 해서 관직명을 쭉 이어붙여놓은 혼자서 다행으로 남자가 최충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충헌은 이 안정된 권력을 갖다가 아들한테 최우한테 물려줄 수 있었고 최우도 나름대로 권력 정치를 잘 합니다. 이 아저씨는 정광이라는 걸 설치해서 인사를 산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 심지어 문신들을 등용하면서 정치를 좀 더 개혁적으로 이끌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우 때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이전부터 몽골과 조금씩 접촉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최우 때 강화도로 천도하고 몽골과 본격적으로 임으로만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안 싸워요. 이따가 몽골과의 항생과정에서 일하기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씨 정권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느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금거지가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최우는 자기 아들 최항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고 최항도 자기 아들 최의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략 4대 60여 년간 지속했던 최씨 정권은 자기 집 노비한테 무너집니다. 최의가 자기 집 노비였던 김준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김준이 권력자가 됐어요. 진정한 노비주신 권력자가에요. 그리고 김준은 맨 마음에 안들어 하라고 생각하던 임현이라는 사람한테 맞아 죽고 임현은 임유무라는 사람한테 맞아 죽게 되면서 그리고 임유무도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게 되면서 이제 정권위는 끝납니다. 누가 다 피기하고 있었니? 아 미안해 그것을 그들이긴 해. 그리고 너무 복잡하죠? 이거 여러분이 무슨 공무원 시험 한국사 볼 거 아니면 다 외우실 필요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든요. 이 사람 무신정변의 주역이죠? 정조부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신지권이 어떤 식으로 정치되었을까? 이쪽에 있는 정치기구들이 있죠? 이 정치기구들의 성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충헌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최충헌부터 시작해서 4대 60여 년간 최신 무신정권입니다. 4대 4명, 60여 년간.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배경, 수도를 돌아왔다,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깔 표시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질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지러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기억에 남기고자 길게 이야기 해봤고요. 한국사는 작다면 반증돼야 돼요. 옛날 얘기가 반증돼야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 한국사입니다. 어떤 주먹개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지권이 이렇게 정리하고 책에서 간략하게 해볼까요? 결국 누군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게 그래서 지배층 간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문벌귀족계의 특징입니다. 그걸 마무리 지우는 것이 무신정변이고요. 그래서 문벌귀족이 셋째 줄에 있습니다.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문신우대와 무신차별이 심해지자 무신의 판단이 커집니다. 나름 개혁도 실패했었고요. 결국 정준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장악한 기구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얘네들 개혁은 안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그 결과 무신집권기의 특징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입니다.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고 농민과 천민 등이 공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커집니다. 최총은 교정도방을 도왔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사병조직인 도방 이미 경제상태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걸 확대하면서 경호를 감화하기도 하고 농민공기 탄압합니다. 그리고 개혁안 올리긴 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 아들 최후입니다. 교정도방을 통해서 행사한 건 물론이거든요. 추가로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정방은 나중에 전문 책임을 쓰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주에 야별초라는 방범대 범치한 기구를 조직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최시정권을 호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농민과 천민의 동기입니다. 반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란 시리즈들 시대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전에 무슨 반란이 있었을까? 김원창에는 모였게. 김원창에는 모였게. 이와서 왕 못된 아저씨 아들 김원창에 난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 하대에 진골 귀족들을 관한 왕이 다 들어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원종과 애노에 난. 진성의 왕대 신라 하대 때 일어났었던 농민들의 반란 원종과 애노에 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묘총에 난 있었고요. 용골 귀족들이요. 그리고 여기 그 반란보다 훨씬 많은 반란들이 오른쪽 주에 보입니다. 수많은 난이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 교과서에 굵은 글씨로 있는 것들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위총의 난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망이 망소리의 난. 이름모차이 된 어떻게 보이니? 망이 망소리의 천민스럽죠. 향소 부목민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는 김상이와 또 심의 반란이 변하기도 합니다. 농민 반란이었고요. 이에는 심지어 신라 부문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명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있는 밑에 세 줄.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큰 거기도 합니다. 최충헌이 정권을 낳은 이후에 노비였던 만적이 신분해방은 멋있어 합니다. 사실 노비들은 아는 게 없어서 저항하는 경우도 두릅니다. 그런데 그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왕루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과 우린 다르지 않다. 우리도 누구나 공경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만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굉장히 깜찍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층을 몽땅과 한순간에 없어 우리가 지배층이 되자. 그 방법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배층들은 노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노비들이 단결해서 자기 주인만 폭폭폭 찔러주면 이 세상의 모든 지배층은 사라진다. 한날 한순간에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여기서 따뜻한 한마디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한 노비가 역정부의를 맞추고 집에 왔어요. 늦어가지고 주인한테 또 혼나겠네 라고 쓸쓸해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래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했지? 자 어서 빨리 들어가시어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여기서 노비가 감동해서 그래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치마 주인을 줄일 수 없어 그러면서 주인한테 모든 내용을 고자질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족의 난은 실제로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 뜻이 좌절되고 그리고 만족을 위현된 주모자들은 전부 다 다음에 얻어서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던 것이 만족의 난입니다. 그래도 노비들이 주도해서 신분의 방을 위하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의 침략, 몽골과의 전쟁, 관련 자세기상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칠판주 내용 좀 정리할게요. 사실 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신집권기에 몽골과의 싸움을 왜? 그냥 탈탈 틀린 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뭐했다? 강화도에 쳐들어 박혀서 음원만 했다. 사실 이게 줄거리입니다. 싸운다는 의미로 강화도로 갔다. 항복한다는 의미로 다시 개교로 돌아왔다. 이게 사실 줄거리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외우기에는 좀 심심하니까 주변 얘기들까지 좀 추가해서 한번 몽골과의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몽골 애들 역시 이제 북쪽에 있는 유복민족들이죠. 유복민족들이 이제 지금 셉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한번 들어왔어서 칭기스칸이라는 위대한 황제가 계십니다. 자 몽골입니다. 몽골과 고려는 어떻게 접촉하게 되느냐? 몽골은 좀 멀다고 했죠. 고려보다 훨씬 더 저쪽, 서쪽 멀리 북쪽에 있는 애들이 몽골입니다. 그런데 고려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거란의 잔당 때문에 그래요. 고려는 무신지권이 촉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란 애들 옛날에 망했지. 왜 있었어 난 힙합 국가 이거 망했습니다. 금나라한테 망했죠. 그런데 그 거란의 잔당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대요수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세웠다가 몽골한테 털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어디 우리가 나라를 세울만한 곳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만만한 데가 눈에 띕니다. 그 만만한 데가 어디겠니? 고려입니다. 고려가 그 당시에 무신지권이 초기에 국방이 워낙 약해져 있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여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고려 국경을 넘어와서 고려의 강동육주 중에 하나인 강동성이라는 곳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당연히 고려의 강동과 항락시킨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겠대요. 고려는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쫓아내야겠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쫓아내질 못합니다. 힘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누가 불러주게 되느냐? 고려는 당연히 이기겠고 거기다 프라우스 몽골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프라우스 얘들은 몰라도 돼요. 동진이라는 나라까지 합류해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강동성을 하나시키고 거란의 장당들을 거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은 전부 다 노비로 풀어주고 노비로 해버리고 여러 가지 훈훈하게 마무리되면서 고려와 몽골은 처음에 손을 잡는 형태로서 시작이 되고 이들 간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몽골이라고 생각해봐. 고려를 어떻게 볼까? 고려는 어떤 놈들 자기 나라에 들어온 애들도 혼자서 처구수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몽골은 고려를 우습게 보고서 계속해서 공부를 요구합니다. 고려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바칩니다. 그런데 점점 요구가 심해지면서 고려도 이제 슬슬 불만이 늘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고려에서 여러 가지 군물을 챙겨가지고 몽골로 돌아가던 사신이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피살당합니다. 그 사신을 죽인 사람들은 고려인 복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고려인들은 아니었고 고려인 복장을 한 고려인 코스프레라고 있었던 여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사신이 죽었고 이거에 대한 죄를 묻겠다고 하면서 이게 원인이 돼서 몽골의 1차 침입으로 이어집니다. 1차 침입 때 이제 삶이 탈한 아저씨가 옵니다. 고려로 자주 쳐들어오는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리는데 두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세 번째 성이었는데 세 번째 성이 버팁니다. 그때 박서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었는데 잘 지켜냅니다. 몽골군이 그래서 심지어 귀주를 함락시킨 걸 포기하고 수도로 돌격합니다. 사실 고려는 진짜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미안하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강화를 시도했었고 그리고 몽골도 이때 그래 이제 까보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경고만 달리고 이제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몽골군이 돌아갈 때 그 귀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박서라는 장군은 우리나라 항목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몽골군과 끝까지 항쟁했다라는 심리 얘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털렸죠. 몽골의 이제 복물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 강해지겠죠. 그래서 더해지는 무리한 용도에 그 당시 무신집권자 최후입니다. 절단을 내립니다. 최후 항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강을 써서 붙여서 알려요. 모든 백성들 우리는 이제 몽골과 싸울 것이다. 너희들 모두 다 피난이 마라. 몽골군은 유모 민족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이 약하고 그리고 산에서 싸우는 싸움이 약하다. 그래서 너희들 섭이나 아니면 산성 같은 것으로 피난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집 이산짐을 갖다가 수십 수매를 싣고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피난 가래 안 갈래? 실제로 설명해보자. 피난 가겠다 안 가겠다 손 들어가. 나는 피난 안 갈래요 손. 피난 가겠습니다 손. 지금 손 드신 분 모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러주었습니다. 피난 간다라는 의미에 사실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피난 가면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갔지?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쌓아둔 재산 있어? 일반 백성인데 없죠. 백성들 피난 돼서 가라고 얘기 들었지만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난을 안 가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까? 몽골군이 안 오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몽골군이 이제 오면 쳐들어왔다.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없니? 그 포악한 몽골군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겨서 살아가는 방법은 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열심히 목숨 맞춰 싸웁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물론 대부분의 싸움은 짐이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가끔 더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일단은 김유두란 아저씨가 나와요. 사실 이 아저씨 승려입니다. 승려였는데 승려의 몸으로 이제 몽골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인성 오늘날의 경기도 2천 근처입니다. 거기서 몽골당수 살기타를 갖다가 헤트샷 한 방으로 날아버립니다. 살기타가 죽었어요.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을 갖다가 야! 얘들아! 힘내자! 같이 싸우자!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몽골군을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아저씨는 승복을 벗고 고려의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에 계속해서 대항해 싸우는 대표적인 장수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백성들을 특히 동원시켜서 싸우는 걸 잘하는데요. 노빈을 불러보아요. 그리고 노빈 문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노빈 문서 불태워버리면서 얘들아! 우리가 이기면 우리 양민이다! 그러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테드시아 한 방 성인성이라든지 배우통 이후에도 충주성 전투 중에서 승리하면서 몽골분을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불과하고 사실 대부분의 싸움은 졌어요. 탈칼 털립니다. 심지어 몽골에 침략되어 우리가 대표적인 피해로 꼽은 게 있죠. 기억나시죠? 어디가 불탈까? 경주에 있는 황경사가 불탈습니다. 정말 전국을 해적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서 뭐에 감탄해야 되는 걸까? 초적이 되었어도 몽골분을 싸워붙이라면 이분들에 감탄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초적이 5천명이라는 거에 감탄해야 되는 걸까? 둘 다겠죠. 그 정도로 살기 힘들었던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화도에서 지배층들은 처박혀 있습니다. 지배층은 쌓아둔 먹을 게 있죠. 계속해서 육지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면서 먹을 것들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화도에서 단척지까지 만들어주면서 그 시대에 열심히 먹을 것들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 몽골과 싸웠던 시기고 결국 이런 싸움에 지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무신직 권위를 끝내고서 이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책에서 보겠습니다. 사실 한쪽이에요. 최시정권이 안정되어 갈 무렵은 이제 몽골이 이미 중국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려 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외교관이 맺고서 잘 지낸 듯 싶었습니다만 곡물욕으로 인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다가 결국 거기 첫 번째 단란 마지막에 있죠. 서울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것을 제기고 몽골은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것도 너무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몽골의 사신이 피살된 걸 계기로 1차 진입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무리한 영웅이 있었고 최우피 항전 결정하면서 몰한다? 황금의 상징! 강화천도! 이제 항복의 상징! 그리고 이제 항복의 상징! 개경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척판은 화이힐을 해서 몽골군을 몰아내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몽골은 여러가지 내전 간섭이 이어집니다.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섬과 산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가라고 말만 한 다음에 잠기 항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일부 승리를 있습니다. 처인성에서 승려 김연우가 부봉민과 학사에서 몽골 장수 살인과를 사살하기도 하구요. 충주성에서도 노비 등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예측이 몽골의 저항에서 싸워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었구요. 결국 이제 몽골과의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권자를 제거하고 마지막 기준입니다. 고려는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마침대 몽골과 강화를 맺고 대경으로 환도합니다. 사실 몽골이 지나가서 살아남은 나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 털립니다. 몽골은 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인류의 모든 문단을 위해서 가장 커다란 나라가 몽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우가 양수했던 삼별초라는 조직에 있었죠. 얘네들이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면서 백종원의 지휘와의 강화도에서 반대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몽골군의 추격을 위해서 진두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잠기가 탐전하였으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는 훈훈한 얘기도 있으나 결국은 이제 천리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봅시다. 강화도도 건드려갔던 애들이 진두하고 제주도는 어떻게 갔을까? 고려군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웠다라는 그런 아쉬원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의 흔진을 마지막으로 고려군이 흔진이 흔진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